안녕하세요. 나나캣입니다. 보상이 꽤 좋은 오딘 공식 카페 이벤트 소개 드릴게요. 이번에 소개 드릴 이벤트는 활동왕은 바로나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이름에서 감이 오시죠? 현재 1700여명쯤 조회해 주셨구요. 댓글은 106개가 있습니다. 사전 예약 기간 사이에 공식 카페에서 가장 많이 활동한 활동왕 선별 이벤트인데요. 보상이 정말 괜찮습니다. 매주 댓글과 게시글 활동량 당첨으로 각 5명씩 모바일 상품권 3만원을 줍니다. 현재 공식 카페에 볼만한 메뉴나 정보가 없는데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이벤트인 것 같아요. 정보가 좀 많았으면 좋겠구요. 6월 29일 화요일까지 4주간 매주 총 1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 3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참여 방법은 오딘 공식 카페, 게시물, 댓글, 기타 이벤트 참여 글 등에 작성을 꾸준히 하시면 참여가 완료가 되구요. 이벤트 참여 목적만을 위해서 게시글이나 댓글이 작성될 수 있어서 추첨 대상 기준은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날 총 4주간 당첨자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모바일 상품권 3만원씩 매주 10명씩 주는 거니까요. 참여하실 분께서는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보상 지급 방법은 당첨자 발표 공지를 통해서 안내가 되구요. 도배 등의 활동은 당첨자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도배 하시면 안되요.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한 내역이 확인될 경우 추첨 대상에서 제외되구요. 이벤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